중국의 교육부 등 5개 부부는 17일 대학시험 가산점 항목을 한층 더 감소시키고 규범화하는 데 관한 의견을 발표해 내년부터 일부 가산점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아래 몇 가지 가산점 항목을 취소하게 됩니다. 체육특기생의 가산점을 취소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단계의 중대한 국제체육경기의 단체 또는 개인 항목에서 1에서 6등을 한 학생, 전국적인 체육경기 개인 항목에서 1에서 6등을 한 학생, 국가 2급 운동원 또는 그 이상 칭호를 받은 학생은 더 이상 대학 입학시험에서 가산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학생들은 대학교의 고급 스포츠팀이나 기타 스포츠 전업에 응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고등학교 단계의 올림픽 항목의 가산점을 취소합니다. 고등학교 때 전국 고등학생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 정보학 올림픽 경기에서 1에서 3등상을 받은 수험생은 더 이상 대학 입학시험에서 가산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과학류 경기 가산점 항목을 취소합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전국 청소년 과학기술 창조 콩쿠르, 내일의 꼬마 과학자, 전국 중소학 컴퓨터 제작 활동 1등상과 2등상, 국제과학 및 공정 대상과 국제환경과학연구 항목 올림픽상을 수상한 수험생은 더 이상 대학 입학시험 가산점을 얻지 못합니다. 성급 우수 학생의 가산점 항목을 취소합니다. 고등학교 단계의 성급 우수 학생 칭호를 받은 수험생은 더 이상 대학 입학시험에서 가산점을 얻지 못합니다. 사상 정치, 품덕에서 특별한 사적이 있는 학생에 대한 가산점을 취소합니다. 향후 이상 수상 경력이 있거나 영예를 지닌 학생은 더 이상 대학 입학시험에서 가산점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수험생의 특기나 특별사항은 학생 종합자질서류나 학생자료에 기록돼 대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할 때 참고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하 경우의 가산점은 계속 보류하게 됩니다. 열사 자녀, 국경 지역, 산간 지역, 목축 지역, 소수민족 집거지의 소수민족 수험생, 귀국 화교, 화교 자녀, 귀국 화교의 자녀와 타이완성 호적의 수험생, 자주 창업한 퇴역군인, 복역기간에 2등상 이상의 영예를 따냈거나 대군부 이상의 단위에 의해 영예 칭호를 수여받은 퇴역군인은 계속해서 가산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하 geld은 계속해서 가산점을 취득합니다. 감사합니다.